스킬로 적을 공격하세요. 스킬로 적을 공격하세요. 스킬도 적을 공격하세요. 스킬로 적을 공격하세요. 으악! 덩굴을 잡고 올라와요! 큰일이예요! 수비드예요! 이고스의 신앙에 공동 구입만한 보슬 터치에 우클 장비를 장착하세요 이 마법 지팡이 뒤에 유령이 있을 거예요 여기요? 누구냐? 왜 잠을 깨운 놈이? 내 바람들입니다 길이 깡겼어요 지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바로 앞이에요! 그녀를 구해주세요! 이럴수가 잊지 않던 장비를 통해 이 장비를 구성하는 형태에 그리고 이 장비를 구성하는 형태 이럴수가 잊지 않던 장비를 다해 이럴수가 잊지 않던 장비를 해서 위령대가 보일 때 위령대가 변화하기 위해 밤드가 잊지 않던 장비를 했을 때 위령대가 발표했을 때 위령대가 달려야 합니다 위령대가 그녀를 이루고 이것보다 더 재미있군요. 모두 지옥으로 보내주리라! 신전 유적 전투, 명광성. 위대한 천공의 성이 추락했어요. 명령 공주의 행방은 알 수 없고, 그동안 수많은 곳을 찾아다녔어요. 계속 그녀의 행방을 찾았죠. 이곳을 터치해 퀘스트를 추적하세요. 이곳은 곧... 조심하세요. 요즘 상륙애들 때문에 마을도 안전하지 않네요. 모두들 좋게 말로 하자고. 로봇, 있습니다. 로봇. 바이내. 바이내는 명만 원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지금 느낌이 안 좋아요. 언제 기절할지 모르겠네요. 장... 나갔다 산유... 저 트와... 산유기에게 물렸어. 좋지 않고... 끝까지 버티세요. 약을 구해올게요. 기다려요. 세상에! 나는... 마을에는... 오빠의 상처가... 그 말을 들으니 불안해서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렇게 간단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잠겨주세요. 쫄깐해요... Sims 2 테라스 같이 phenomenal 나%, 없이 경고 야 ㅇㄹ 일보 나미, 탁, 폭냐 노멀 상대하기에 이 장비는 탭도 없어 일단 사냥꾼 목감에게 가서 방법을 찾아보렴. 누구요? 무슨? 잘생겼다. 거기 있다고? 아저씨. 아이고. 너는 영원하다. 난 인내심이 없어. 이거 두렵지만 오빠를 위해 힘낼게요. 터치해! 퀘스트 던전으로! 이곳을 터치하면 자동사냥이 가능합니다. 큰 녀석을 조심해! 큰 녀석을 조용히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